와우 너무 좋다 나 유원이네 오우 좋다 대박 얼굴 좀 볼까 오늘 우리 얘기 좀 해 뚜루뚜뚜루 뚜루뚜뚜루 뚜루뚜루루 어떤 패턴은 비슷하지만 연애 초기 그곳 간다 모른척해도 이건 더 이상 밀고 닿기기가 아냐 울면 신경점들이 더는 필요치 않으니 늘어질 대로 늘어져 가능합니다 눈치 살피면 시간만 들어 내 태우는 저희가 뭐야 유통기한은 끝난지 오래 상인도 한참 상했지 다스로 지키도 한참 선 Butter 애인스럽게 울려본 게 언제던가 참해 다시 끌기도 다시 키기도 그땐 잊었지 않는 놈도 유통기한은 끝난 지 오래 하루도 더 못해 그래 내가 줬어 이런 비겁한 남자들